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마지막 장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에 다루었던 예레미야를 총정리하면서 우리가 가장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대로 예레미야 46장부터는 이방 나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심판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애국부터 시작이 되죠. 이스라엘이 틈만 나면 애국을 의지했는데요. 그 의존해왔던 국가들도 하나님이 심판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그 마지막 절정이 50장과 51장에 나오는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바벨론은 고대 근동 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역사를 자랑하는 문명을 이루었던 제국 중의 제국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8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들었던 모든 백성들의 수고와 민족들의 수고가 헛된 것으로 그래서 불에 타서 재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62절에 보면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고요. 그 다음에 64절에는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향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완전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갖다 바쳤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수고가 헛된 것이 될 정도로 그들은 영원한 폐허가 되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바벨론 땅은 중동의 한 구석에 그 모래사막 아래의 먼지로 그냥 재로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1장 맨 마지막에 나와있는 말씀이 뭐냐면 예레미야의 말이 끝나니라 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51장에서 끝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뒤에 한 장이 더 붙어 있습니다. 마치 부록처럼 붙어 있는데 그런데 이 52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내용은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9월부터 읽고 묵상할 열한기하에 담겨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 위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열한기하 24장 18절에서 25장 7절까지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열한기하의 24장과 25장에도 이 내용이 동일하게 나와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에도 보면 열한기하 25장에 나와있는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24절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한기하 장절이 표기되어 있는데 열한기하라고 하는 이 역사서에 동일하게 담겨있는 내용을 이렇게 편집해서 예레미야서 마지막에 붙여놓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열한기하서를 통해서 이 내용이 들어있는데 왜 성경의 기자가 이것을 이 내용을 편집해서 예레미야서 맨 마지막에 이 내용을 붙여놓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52장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예레미야 전체가 가진 이야기의 통일성이 완성되고 있고 그것은 동시에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동안에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가 사실은 그의 사역 기간 내내 고생하고 그리고 상처받고 여러 번 눈물을 흘리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한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진리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사역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돛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나 베냐민 땅 아나돛 지역의 제사장들 중에 힐기야의 아들로 예레미야가 소개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 이 가문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서 활동한 제사장 그룹이 아니라 거기서 밀려나서 변방에 있는 아웃사이더 계열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중심에서 활동했던 그 제사장 그룹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방에 있는 아웃사이더 제사장 그룹에서 예레미야를 들어 사용하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2절에 보시면 요시아 왕이 다스린 지 13년에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여서 그 다음에 그 아들 여호야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들도 잘 풀리고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식의 메시지라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얼마나 서로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 그리고 그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이렇게 달콤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예언자들은 자기가 임의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조를 한번 볼까요? 구조를 보시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예레미야의 입에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전하고 싶은 대로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의 입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10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는 1장 10절을 주의 깊게 읽어야 되고요. 1장 10절 말씀이 예레미야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고 그리고 실제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정한 52장,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은 1장 10절의 말씀과 완전히 합치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 선지자의 활동 범위는 이스라엘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죠. 남유다 왕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와 왕국 위에 세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는데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하신 일이 뭐냐면 여기 나온 대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게 모두가 다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제 부분적으로 개보수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건물에 이렇게 새롭게 지어졌지만 이 건물에 하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자는 있어요. 하자가 없는 건물은 없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자가 많죠. 몸에도 하자가 있고 마음에도 하자가 있죠. 옆에 사람들을 보세요.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좀 상태가 좋아 보이지만 하자가 있죠. 사람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하자가 있어요. 우리 그래서 지난주에 1층에 도서관하고 2층에 초등부 예배실로 사용하는 세미나실에 이 타일이 떠가지고 전면 재시공을 했거든요. 이게 한두 개 뜬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떠가지고 다시 이제 공사를 시공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원래는 사실 이 본당을 더 걱정을 했어요. 지난주에 겨울에 우리가 타일 작업을 했기 때문에 겨울에 이제 습기가 차면 이게 타일이 떠오를 수 있다는 염려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본당은 괜찮고 1층과 2층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이제 요청을 한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있는 부분만 이렇게 도려내거나 다시 이제 시공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건물 전체가 흔들리거나 건물 전체가 문제가 심각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개보수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히 건물을 털어내고 뽑아내고 무너뜨리고 그래서 완전히 철거하고 그 다음에 새로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이와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뭐 이렇게 고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후시딘 발라서 되는 것도 아니고 데일밴드 몇 개 붙인다고 파스 붙인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물리치료 몇 번 받는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심각했기 때문에 뽑아내야만 하고 파멸시켜야만 하고 완전히 멸망을 시켜야만 하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사역에 있어서 그의 설교가 복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이런 식의 달달한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빨리 사는 길은 빨리 매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전했어요. 40년 동안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내내 그의 마음은 상처와 슬픔으로 얼룩져 있었고 고통 속에서 또 그가 설교를 할 때마다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견뎌야 했고 매국노다 이런 말도 들어야 했고 실제로 살해 위협을 여러 번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예레미야도 힘든 시간을 보냈고 또 백성들의 마음이 경직되어 있고 굳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 말씀을 거부하면요. 결국에 악이 성행하고요. 그 악은 결국 우리 삶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예레미야 52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시드기야 왕에 대하여 그가 얼마나 악한 행동을 저질렀는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가 여호와 김의 모든 행위 그러니까 전 왕의 모든 행위를 분받아서 여호와 보식의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이전 왕이 행했던 것에 더하여서 악의 절정을 보여주었다 그런 말인데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뒤에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셔야 할 정도로 악의 절정에 달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가난한 땅은 그 가난한 원주민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출애국기나 창세기나 이런 책들부터 쭉 읽어보면 가난한 주민들의 악이 가득해서 가난한 주민들이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결국에 그 땅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가난한 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하더라도 악을 해가면 결국 그들도 가난한 원주민들처럼 그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오늘 본문이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18개월 동안 포위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휘말리는 내용이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기간이었겠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양이라고 하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누가 쳐들어와도 수리산으로 도망칠 수도 있고 바닭산으로도 도망갈 수 있고 의왕이나 과천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읍 안에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읍 안에 살아요. 성 안에 살면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성이 포위가 되면 못 나가는 거예요. 어디 도망칠 구석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물자 공급이 제대로 안 되죠. 성 안에 저장된 물이나 양식이 남아있을 때까지는 괜찮겠지만 이게 다 떨어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물도 없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이 오고 양식이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연세가 좀 많은 분들은 옛날에 보릿고개를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명절때가 되면 하얀 쌀밥에 고깃국을 먹는다. 왜 얼마나 명절을 기다렸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으시겠죠. 여기 젊은 분들은 아마 그런 게 뭔지 잘 이해가 안 될 텐데요. 사람들에게 먹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이것이 채워지지가 않으면 인간 이하의 수준으로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상태가 괜찮아 보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루 세 끼 잘 드시고 사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열심히 돈을 들여서 열심히 좋은 것을 먹고 또 돈을 들여서 그것을 빼내고 돈 들여서 다이어트를 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런 내용들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지금 여기 이 본문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요. 그 다음 책이거든요. 예레미야서 다음 책이 애가서인데 거기 보면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는데 2장 11절과 12절을 세번역으로 볼게요. 제가 개혁 개정으로도 보고 세번역으로도 봤는데 이게 훨씬 더 생생합니다. 그냥 화면을 한번 보시죠. 화면에 보시면 내 백성의 도성이 망하였다.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성한 길거리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졸도한 거죠. 그래서 나의 눈이 눈물로 상하고 나의 창자가 들끓고 간이 쏟아지는 거죠. 그렇게 마음이 찢어지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엄마의 품에서 죽어가면서 먹을 것 마실 것을 찾으면서 먹을 것 좀 달라고 조르다가 성한 길거리에서 부상당한 사람처럼 쓰러지는 기절하고 졸도하고 그러다가 죽어나가는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얼마나 애통할 만한 일입니다. 먹을 것을 주지 못해서 남의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이 먹을 것을 먹지를 못해서 결국 울머 죽는 상황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이것보다 더 끔찍한 상황이 20전에 나오는데 이건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는 내용입니다. 주님 살펴주십시오. 주님께서 예전에 사람을 이렇게 다루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여자가 사랑스럽게 기른 자식을 잡아먹는다는 말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는 자식을 죽여서 잡아먹는다는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설마 저도 지금 이걸 보면서 설마 그건 아닐 거예요. 아마 아까 기절하고 졸도하고 울머 죽은 그 아이들의 시체, 그 사륙을 엄마가 먹고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원인 그 원인이 뭐냐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거죠. 죄는 굉장히 무섭고 비참한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시드기아 왕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7절을 보세요. 양식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성벽이 파괴되었습니다. 무너뜨렸겠죠. 가진 방법으로. 다른 본문에 보면 공성태를 활용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높은 기구들을 이용해가지고 성읍의 높이와 맞춰가지고 불화살도 쏘고 거기에서 그냥 화살도 쏘고 거기서 공성태를 만들어서 높이를 갖게 만들어서 공성태에 올라가면 성읍에 바로 그냥 진입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쳐들어오고 돌로 깼는지 뭘로 깼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성벽을 헐고 그 성벽이 파괴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드기아 왕이 군사들하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틈을 널어서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위당한 상황에서 성벽이 헐리니까 포위했던 바벨론 군사들이 침입해 들어오니까 이제 틈이 좀 남아있었겠죠. 뒤에 왕의 정원 길로 도망쳐가지고 아라바 길 쪽으로 도망가다가 결국에 여리고 평지에서 사로잡힙니다. 나중에 이제 바벨론 왕 앞에 개처럼 끌려와가지고 고문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요. 그 다음에 고관들, 자기 옆에 지도자들, 측근들, 최측근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 바벨론과 결사항전을 하자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애굽에 우리가 도움을 받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한 사람들이죠. 정면으로 거부한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한 내용을 정면으로 거부한 거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결사항전을 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애굽에 도움을 바랬지만 그마저도 끊겨버리고 결국에 자기 목숨 보지하려고 백성들을 놔두고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정신이면, 왕이 제정신이면 백성들을 위하는 조그마라도 마음이 있다면 자기가 무릎 꿇고 항복을 해서라도 오늘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애들이 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정말 장렬하게 싸우다 죽든지. 그런데 그냥 자기 목숨 보지하려고 백성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조금도 보이지 않아요. 신앙적인 반성이나 회계나 이런 게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왕이었으니 나라 꼴이 어땠겠습니까? 백성들을 이렇게 고통을 당한 것은 이 왕과 지도자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왕과 지도자들이 이 잘못이 얼마나 큰가를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마지막 장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자들과 고관들, 자기 아들들과 고관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은 다음에 그것을 마지막 장면으로 그 이후에는 두 눈이 뽑혀버리죠.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은 죽을 때까지 그 마지막 장면 때문에 아마 고통스럽게 아마 이 장면이 계속 눈앞에 얼음 걸었겠죠. 눈은 뽑혔지만 보이는 장면이 더 이상 없잖아요. 이 장면이 평생 아마 눈앞에서 얼음 걸었을 겁니다. 죄의 결과는 이렇게 참혹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23절까지는 성전과 왕궁과 그리고 고관들의 집을 완전히 불사르고 성병을 헐어내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이 다 털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는 정치, 군사, 종교, 지도자들이 가차없이 학살당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1장 10절에 나온 대로 실제로 나라가 뽑히고 파괴되고 파멸되고 넘어뜨림을 당하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부한 이 불순종과 탐욕의 끝이 이렇게 무섭고 처참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12절부터 보시면 연대가 어떻게 나오냐면 시드기아 왕 몇째 해 이렇게 나오지 않고요. 바벨론 왕 누부간네살에 19년째 이런 식으로 나오죠. 왜 그럴까요? 더 이상 시드기아가 유대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얼마나 망가졌느냐 하는 것은 이 포로로 끌려간 숫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누부간네살 7년째 되는 해에 한 3천 명 정도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두 번째는 2차는 한 800명 정도 3차는 한 700명 정도 이렇게 끌려갑니다. 이 숫자는 대부분 귀족들이나 고관들이나 어떤 신하들이나 왕궁에서 잃던 사람들이나 청년들이나 엘리트 계층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 다른 평민들과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아마 한 1만 5천 명이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완전히 풍지 박산이 난 거예요. 힘없고 가난한 몇 사람들 그냥 남겨놓고 집도 그렇고 성벽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다 불에 타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요.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도 없고요. 나라 전체가 완전히 그냥 초토화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누구나 생각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 어떤 나라도 일어설 수가 없겠다. 절망이 가득한 그런 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서 아이러니하게도 소망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는 어렴풋이 이 소망의 징조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3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서 34절 시작 유다 왕 여우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웰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열두째 달 스물다섯째 날 그가 유다의 여우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고 여기서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다는 것은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주었다는 말입니다. 이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40장인가 거기에 나와요. 바로 왕의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나오잖아요. 거기 머리를 들어주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주었다. 감옥에서 풀어주고요. 그다음에 32절에 보면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다른 왕들보다 포로로 끌려온 다른 민족들의 왕보다 더 높여주고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혀주고 그러니까 닥스 이런 걸 입혀줬겠죠. 그다음에 평생 동안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고 그다음에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 왕에게서 그러니까 왕궁에서 연금이 나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지금 여우야긴 왕이 제일 먼저 포로로 사로잡혀 갔는데 37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석방되고 풀려나고 그가 새로운 왕한테 이렇게 대접을 받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예레미야서 1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예레미야서 1장 10절 말씀해 보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동안에 뽑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심판을 감행하셨어요. 다시 한번 제일 먼저 나오는 동사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지금 이 내용들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은 뭡니까? 이 네 가지 동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이 실제로 이렇게 심판을 하셨다면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이긴 한데 그런데 뭔가 기대감을 하나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 뒤에 나오는 동사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건설하고 심게 하시는 이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인 거죠. 이스라엘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진 곳에서 완전히 폐허가 된 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싹을 준비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기 위하여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예레미야서가 처음에는 바벨론 포로들에게 들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예루살렘 자기 고향을 향해서 예루살렘 방향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는데 그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임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어디서 찾았느냐 예레미야에서 이 예레미야 책을 읽으면서 그가 하루에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 민족이 심판을 받았지만 70년이 차면 다시 우리 민족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던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가장 비참한 일이지만 너무나도 비극적이고 끔찍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을 지금 다니엘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 다니엘은 이 말씀도 읽었을 거예요. 예레미야 24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니니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이들을 잘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 마음에 담아두시고 그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 중심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셔서 자 어떻게 하신다고요? 노란색 글씨를 다시 보시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죠 이게 언약의 핵심 사상이라고 했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들을 부어주시는 이것이 바로 언약의 핵심 골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이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실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부분들을 분명히 알고 읽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망하고 털렸지만 호로로 끌려간 자들을 통해서 바벨론 유수기관이라고 하는 그 기관들을 통해서 시편의 말씀들이 모아집니다 시편의 말씀들이 편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서들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볼 열한기 상하 말씀들 역대기 상하 말씀들 사물 상하 말씀들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망했는가 우리 다윗의 후손 우리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있는데 이 다윗 왕가의 후손들이 왜 마지막에 무너졌느냐 하는 것들을 이스라엘이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중간길을 거쳐서 드디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제 이렇게 신약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권능 아래서 바울이 뭐라고 선포하고 있냐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이 말씀이 적용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구원의 날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고 그 구원의 은혜가 펼쳐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시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레미야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정리하자면 1장 10절을 통해서도 그렇고 마지막 52장을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부족신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세요 그들이 잘못하면 심판하실 수 있고 뽑을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고 하지만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 모든 나라를 핸들링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세요 우주를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숨으로 지금도 우주를 다스리고 통시하는 분이십니다 귀뚜라미를 울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목요일이 처서였는데 처서가 되면 가을 분위기가 오잖아요 아직 덥지만 그래도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여러분 이게 사람이 이렇게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처서 날만 되면 누군가가 귀뚜라미를 풀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된다고 보십니까 귀뚜라미가 우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가을이 온다는 것은 귀뚜라미가 먼저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귀뚜라미만도 못한다 그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주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꾸준하게 읽어가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꾸준하게 읽는 사람들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십시오 그 말씀을 나눌 때 나한테 달달한 말씀만 나누는 것이 아니고요 심판의 말씀도 오고 그것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좋아하는 말씀 몇 구절 붙잡고 살아가면 그거는 하나님을 왜곡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어느 하나 붙잡으면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이단들이 하는 짓이 그런 짓이거든요 어느 하나 붙잡고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 자신의 뜻을 담아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우리가 부단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꾸준하게 읽어요 누가 뭘 해도 그냥 더워도 추워도 그냥 꾸준하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주식이 좀 올라가도 주식이 박살나도 그냥 꾸준하게 그냥 읽어야 되는 그거 상관없이 자식이 말을 잘 듣든지 자식이 말을 안 듣든지 상관없이 그냥 꾸준하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꾸준하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우리 인생을 거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무너진 곳을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또 동시에 가을이 올 것을 기대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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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